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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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비우리러 나갑시다 제비우리러 어디까지 배운거야? 난 안되고 그러니까 전부터 나가면 돼 제비우리러가 왜이렇게 어려워 아따 그것이 제일 어려워 그것도 어려운게 아니야 들어갔어 들어갔어 아따 왜이렇게 그러니까 화초장부터 내리쎄리 내리쎄리 밟아봅시다 화초장부터 밟아 끝났잖아 그러니까 한번 어디까지 간 중암절별까지 들어갔는데 왜 안했다고 우리 하루 결석을 했잖아 우리 스님을 갖다가 그렇게 보면 안된단게 그럼 그날 간거다 한 번 아니야 두 번이야 두 번 그랬어 두 번 했어 얼마전에 빠지고 두 번 빠졌으니 그러쎄 짱 못한다 안쎄 대구를 포기하시오 자 화초장부터 놀보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시작 놀보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잊어버릴까봐 왜 보고 가는지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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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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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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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하나 둘 셋 또랑을 건너뛰다 또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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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황장 촌장 촌장 아니다 고촌장 태은장 아니다 송장 우들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장화초초장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가까봐여 얻었네가 못살겄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저를 집으로 들어가며 영호소 마누라 진단 어른이냐 어디 갔다가 진단이라고 가서 들어줘면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조차 나와 넘겨보는 게 돌이 옳지 좌이 부동이 웬 길인 거나 에라 이 사람 못 쓸 사람 돌봄아 누나 나온다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들어갑시다 들어가 돌봄아 속은 잔뜩 급하지만 오기에 물어보기는 싫컷다 자 시작! 돌봄아 안일을 해봐야지 요런 재밌는 안일이 뒤에 있잖아 그랜자 제비 우리를 가거든 놀보가 없어요? 엄마 이놈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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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그렇구나 그렇게 왜 이렇게 맞았어 그럼 바로 제비 놀아 제비 놀아 놀보가 기다리다 못하여 기다리다 못하여 제비를 우리를 나가는데 이때 춘절삼각 이때 춘절삼각 이때 춘절삼각 이때 춘절삼각 변다나 비는 펄펄 수양 허들에 앉은 꿰꼬리 수양 허들에 앉은 꿰꼬리 제 이름을 재불러 제 이름을 재불러 상단이 제 이름을 재불러 제 이름을 재불러 폭기 심해진 그물을 폭기 심해진 그물을 개후리쳐 틀어매고 개후리쳐 틀어매고 재비를 후리러 나간다 재비를 후리러 나간다 박남산으로 나간다 박남산으로 나간다 이 편은 우구두봉 저 편은 좌두봉 이 편은 우구두봉 저 편은 좌두봉 건던 봉 빠즈근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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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번째 떨어뜨린 봉이 건던 봉 시작 건던 봉 빠즈근 봉 여섯번째 폭이 떨어졌네 건던 봉 시작 건던 봉 빠즈근 봉 좌우로 칭칭 불러난디 좌우로 칭칭 불러난디 물론 단디 아하아 아 이리와 아하아 이리와 그치 아홉을 치고선 아홉 변 그렇게 콕 들어 보면 어떡해 odel 아~~아~~아~~ 아 이리와 시작 아~~아 아이리와 9번째 박을 치면서 10박 사이에다가 아이리와 넣어야 돼 아~~아~~아ieux 시작 아~~아 millennials 등 폰 puree 템포롤 덤프를 툭 쳐 우여 덤프를 툭 쳐 우여 어허 어허 자 저 대빈 어허 어허 자 저 대빈 방남산에 깃들어 덤프를 툭 쳐 방남산에 깃들어 덤프를 툭 쳐 그치 툭 쳐 툭 쳐 자 열 번째에 툭이 나와야 돼 아홉 툭 쳐 그리고 열두 번에 쳐가 나와야 돼 시작 툭 쳐 아니 시작 툭 쳐 그러지 방남산에 깃들어 덤프를 툭 쳐 방남산에 깃들어 덤프를 툭 쳐 어디까지 배웠다고 그러셨어? 층암절병 층암절병까지 어? 어떤 근데 그건 맞아 그건 맞을 게 스님이 거짓말을 안 하셔 내가 거기 12월 26일 날 거기까지 했어 맞아 절대 변함없어 똑같이 그렇지 우리 저기 뭐야 장기결속자 한 달을 켰어야겠구만 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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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개떡같이 말한 게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서 참 좋습니다. 연비어천 소래기 보아도 연비어천 소래기 보아도 대개비인 가으심 남비오자개까지만 보아도 남비오자개까지만 보아도 제비인 가으심 제비인 가으심 증아함 절벽 비둘기 보아도 증아함 절벽 비둘기 보아도 제비인 가으심 제비인 가으심 준일 황행의 꾀꼬리만 보아도 준일 황행의 꾀꼬리만 보아도 제비인 가으심 제비인 가으심 저기 가는 저 제비야 저기 가는 저 제비야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때 춘절삼각 하사월 초파일 하사월 초파일 연자나 비기는 펄펄 연자나 비기는 펄펄 연자나 비기는 펄펄 제 이름을 제불러 제 이름을 제불러 보길 심해진 그물을 보길 심해진 그물을 개후리쳐 들어매고 개후리쳐 들어매고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강남산으로 나간다 이 편은 우두봉 저 편은 좌두봉 이 편은 우두봉 저 편은 좌두봉 건던봉 빠질봉 좌우로 칭칭 불러난다 다가 이리와 다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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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박자씩 아하 이리와 아하 이리와 덤프를 덕 덕 덕 덕 덕 덕 덕 우여 오오 위여호오오 딴 따 저 대비 딴 따 저 대비 박남산의 귀찜 어느 곳으로 행하느냐 어느 곳으로 행하느냐 행하, 행하느냐 굿 연비여천 소래기 보아도 연비여천 소래기 보아도 제비인 가으심 제비인 가으심 연비여천 소래기 보아도 제비인 가으심 연비여천 소래기 보아도 연비여천 소래기 보아도 제비인 가으심 제비인 가으심 준일 황맹의 께꼬리만 보아도 제비인 가으심 제비인 가으심 제비인 가으심 저기 가는 저 집이야 저기 가는 저 집이야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제빈가 의심 준일 황행의 꾀꼬리만 보아도 준일 황행의 꾀꼬리만 보아도 제빈가 의심 저기 가는 저 제비야 저기 가는 저 제비야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거기까지요 그러면 층암절벽부터 거기까지 저 같이 해보실까요 층암 시작 층암절벽 귀뚫기 보아도 제빈가 의심 준일 황행의 꾀꼬리만 보아도 제빈가 의심 저기 가는 저 제비야 저 제비야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래 잘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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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저기 뭐야 그 개구리나 흥타령 중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그럼요 다음 주에 이제 좀 푸지게 배웁시다 개구리 흥타령 개구리 흥타령 예 배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오늘 힘차게 하셨네 오늘 힘차게 하셨어요 천 선생 오늘 많이 추운 관계로 반가워서 오늘 지는 걸로 그 가수 후 evac구 전 알 갔다 하 그 그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